안녕하세요 벌초월드 엘레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롯데월드에 왔는데요 VR과 놀이기구가 같이 플레이를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프렌치 레볼루션이랑 자유로 드롭이 가능한데 저희는 먼저 프렌치 레볼루션 먼저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 프렌치 레볼루션 프렌치 레볼루션 프렌치 레볼루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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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더 안타까웠던 점은 제가 자유로드롭을 타지 못했어요. 그 기상 바람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타지를 못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괜찮아요. 저는 다음날까지 타면 되니까. VR은 제가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 차만 말해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이 꼭 가서 타보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뭐 이씨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서 나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타고 내려와서. 난 너무 재밌었어. 뭐 롯데월드, VR, 기구와의 만남은 처음 하고 있는 오늘의 소감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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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